마산 기독교연합회가 2019 마산 보그마를 위한 연합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화평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며 예수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신앙 회복과 마산 지역 보그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영구 목사는 집회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주는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